자 김지환 네 B의 O 파믹스 시작하겠습니다 알파벳 N O S E N O S E 모여서 내는 소리 N O S E N O S E N O Z N O Z 하나씩 N O N O O O NO Q Q Q Q Q Q Q Q Q 또 뭐지? 기억을 한 거 같은데 뭐 다 틀립니까? 공부하고 온 거 맞아요? 안 하고 왔어요? 또 열 번 쓰기? 숙제? 또 열 번 쓰기? 또 열 번 쓰기? 벌 숙제 할 거냐고요?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? 너 저번에 열 번 쓰기 안 했더라? 왜 안 했어요? 몰라요. 저 뒤편에서 그러는 줄 알아요. 뭐라고요? 저는 앞편에... 집에서 할 시간이 없어요? 아니요. 근데요? 네. 일단 클래스카드 하고요. 그 다음에 소리 내면서 열 번씩 쓰세요. 여기 뒷면에다가 조금 볼게요. 조금 볼게요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